네, 고은별입니다. 정인은 더 문정인이에요. 네? 무슨 일이시죠? 박진경 작가한테 직접 연락하려다 전화번호를 몰라서 우선 은별 씨한테 전화드려요. 와, 잘하셨네요. 박진경 작가 전화해도 안 받을 겁니다.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? 글은 혼자만 쓰나? 박진경 작가 왜 그렇게 인간 떨어요? 누가 보면 노벨상이라도 받은 될 작가인 줄 알겠네. 무슨 일이세요? 제가 좀 만났으면 해서요. 물어볼 것도 있고. 제작 발표회까지는 못 봅니다. 미리 말씀드렸는데 촬영 나아기 전에 대본 작업이 기초라 아주 힘들거든요. 알아요, 안다고요! 그래도 내가 좀 봐야겠어요. 뭐? 날? 언니 직접 만나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대. 감독도 불렀으니까 같이 보재. 아우, 미치겠어, 나. 혼자도 많아 죽겠는데. 무조건 안 된다고는 했는데 언니도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서. 그래, 고마워. 감독님이 연락하시겠지. 응. 문정희. 왜? 시놉시스 보니까 두려워?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두렵겠지. 아니? 무섭겠지. 아니라면 넌 인간도 아니야. 무섭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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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겠지.